이제 톨렉 했고요 여기서 있는 퀘스트도 했고 메인 퀘스트 딱 여기까지 가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딱이다 다행히 가요 아, AI 진짜 답답하다, 답답해 로봇은 나 공격할 때만 똑똑한 것 같아 내가 타면은 멍청해져, 애가 어? 이 자식들이? 아, 여기서 이제 저장하고 끌라고 했는데 맞네 아, 오 야야야, 아유, 야야야야야야야야야, 잤쓰 Extras들, 잠깐만 잠깐만 에이 일로 와봐 대결 해줄게 뭐여 뭐야 봐봐 얘는 적일때는 개쎈데 내 팀이 되면 저렇게 죽어있어 항상 내 팀이 되면 걔 멍청해져 약해지고 애니메이션 같죠? 애니메이션도 그러잖아 항상 동료가 되면 약해지는? 개쎈 적이었었는데 헤드샷을 몇번을 해야되는거야? 오케이 너는 끝났어 활쟁이들은 근접공격으로 잡는게 또 맛이거든요 헤이 헤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렇게 말하자마자 아 아 아 아 아 아 활쟁이들은 근접에 약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곳을 지켜줘! 죽여! 이제! 뭐하는거야? 그럼 왜 그들은 죽을래? 와더! ㅋㅋ 여기 가진아? 아 오? 뭐 백화점 같다? 그린하우스 생명공학 연구시설 농업기술, 환경, 유기물 폐기 친환경적인 그런 회사네? 오케이 여기서 더 진행하면은 끌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요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 우유